한글자막 by 한효정 위하고 위하여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인생 중에 있으든 이 성병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 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위하여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인생 중에 있으든 미리 성병심이 살아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심심한 대로 성병심이 들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위하여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인생 중에 있으든 이미 성병심이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아멘